입장 네 우리 이제 손발이 잘 안 나죠 단장협마다 하고 근데 잘 안 맞죠 그죠 그래도 예뻐해 주실 거죠 단장님이 참 잘하시는데 내가 못해서 그렇지 뭐 죄송합니다 1부 첫 번째 순서로 멋진 섹스폰 테너 테너 섹스폰 알토하고 테너가 두 개 있는데 알토로 아무나 묻는데요 이 섹스폰 테너를 아무나 못 고른 다음에 그걸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섹스폰 연주자이신 이환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휴 난 이거 무슨 말이 안 말했네요 아휴 난 이거 무슨 말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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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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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